아직도 불이 있을거에요. 아직도 있잖아. 언제 떼신거에요? 밤에 뗐는데 아직도 열기가 있어요? 어디 볼까요? 어제 떼는데 불이 살아있네요 진짜? 어제 한 몇시쯤에 되신거에요? 9시 됐는데 불이 살아있어요? 이러니 뭐 한 번 떼면 이사면 가네요. 한 번 떼면 어느정도 가던가요? 방이 아주 뜨거운거냐. 그냥 찜질방 형태로 이틀저녁은 가고 3일체되는 날은 다른 날정도는 안되고 까끌끌끌끌만이요. 사연 보시니까 좋으세요? 해비는 있는거에요. 나무 크기가 한? 크기는 보통 우리가 떼려면 다 뽀개는거에요. 한 몇개정도? 한 열개정도. 열개정도? 그 나무 좀 보여줄 수 있나요? 이런거는 조금 거듭먹고 이런거는 살이 조금 남아 피어오고 아직도 불이 있을거에요. 다 안 찍어서 아직도 있잖아 언제 떼신거에요? 어디 밤에 떼지 밤에 떼는데 아직도 열기가 있어요? 불이 살아있잖아 불이 어디 볼까요? 어제 떼는데 불이 살아있네요 진짜? 어제 한 몇시쯤에 되신거에요? 어제 한 9시? 9시 떼는데 불이 살아있어요? 이야 이러니 뭐 한 번 떼면 2,3일 가네요? 그래요 더워서 네 한 3,4일쯤 돼서나 자지 잠이 더워서 잠을 못잠다고 불 한 번 떼면 정작 맛있는거 사올게요 하하하 진질방을 접으려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 해놓은거 보고 어디가면 지게차를 떠다가 갖다 놓는 것도 있고 만들어 놓은 것도 갖다 놓고 저 홍천인가는 가니까 또 동그랗게 해놨더라고 근데 그 바닷가지 다 흙이라 내가 보기에 하아보고 그게 다 안가다가 무너질 것 같아 홍천도 가보고 저 전라남도 진안인가 거기도 또 자기가 났다 그러다 가봤더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인터넷을 보고 또 샌드위치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랬더니 응 맘에 안 들어 보면은 뭐 뭐야 어떤 데로 가면 또 샌드위치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랬더니 샌드위치로 하면 내가 내가 샌드위치 그래서 저기 흙도 내가 벽돌을 찍어달라고 흙을 받았던 게 선수 팔고 할라고 쥐를 천안 어디 판다고 그랬더니 앞다발이로 두 차를 받아놓은 게 저게 그런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 쥐따람이랑 둘이 당기면 어디 가려면 그런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어디 전시 해놓은 데 그런 데 저쪽 탕진도 어디 어디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해놨더라고 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걸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보면은 전기식이 많던 거면 그래 근데 이제 이거 구두리라 뭐 여긴 손이라 나무는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구두리라서 구두리라서 좋고 또 진호니까 또 마음에 듭니까? 진호는 깔끔하잖아 저 나무도 그냥 통당 10만원이죠 더 좋지 뭐 거기서 땀 한번 쭉 빼고 그냥 집에 가서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면 잠 잘 못 든 거 이불 덮으면 이불 덮으면 땀이 작나지요? 나는 이불 못 덮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폭 덮고 그냥 예 그렇지 뭐여 그 땀 또 샀다니 잘한 거는 돈 부은 거 해고 이 집 진 거 그 다음에 찐들방 진 거 찐들방한테 잘했다고 소리 듣는 거 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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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